디지털로 보신 분들은 쿠팡 플레이 짜자잔 세 동안 사귀었던 성들 박수를 주면 안 되지? 자 여기서 불러야 돼 대신 카메라 앞에서 불러줘야 돼 일로 오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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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를 불러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와 이쪽으로 와 노래가 너무 슬프다 나도 노래 부를 것 같아 아니? 바로? 너무 옛날으로 했는데 언니 너무 고생 많았어 머리 되게 괜찮다 너무 고생 많았어 어떡해 어떡해 고생 많았다 어떡해 어떡해 오늘 이제 감옥에서 칼출하니까 감사장 감사장 막내가 탑이 되었상 아 성명 장승현 aka 효교 귀하는 배성재텐에서 막내 작가로 복무하는 동안 복역 아니 너는 아니 청취자분이 만들어주셨어요 아 청취자분이 신들린 합성 실력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귀감이 되었고 맑은 웃음 소리로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너무ㅎ 24년 10월 10일 배성재 텐 청취자 배 텐러 일동 이온 저희 부 ster 감사합니다 well i I i i i i 아우 두부 없니 두부? 두부를 왜 먹습니까? 언니 귀여워 물어봐 어떡해 내 선물을 폐생한거야? 네 네 선물이야? 어! 언니가 선물을 온다 우리 언박싱해요 언박싱 언박싱 나 이 감사장이랑 같이 온 건 줄 알았어 언박싱 언박싱 언니 안 꺼져요 가위? 저 포장지는 화장품 시키면 오는 거 아니에요? 속에 약간 액자 같은 그림을 크게 그려졌나? 원래 다 뒤에서 귀여워 어머 이거 좀 감동이다 너무 귀여워 오빠는 진짜 내가 똑같이 그렸네 아니 오늘인데요? 원래 오늘이 이렇게 생각하다 모자가 어떻게 역시 멋있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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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라 모자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너는 좋던 식으로 한 거야? 응 그렸어 이때 아니면 그릴 때가 없어 나 이거 딱 여는데 소리도 왔어 그러니까 사진? 사진 하나 찍고 들어가 있다가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아요 감사장은 되게 먹으셔 언니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냥 가운데 와 오늘 우리가 예인이가 들어줄게 예인이가 들면 또 떨어뜨릴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지? 어 아니 좀 오빠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 하나, 둘, 셋 아 좀 뒤로 갔으면 좀 너무 푼데 나? 아니 오빠가 오빠가 어 딱 좋아 하나, 둘, 셋 어떻게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? 그러니까 놀러와요 언니도 그 다음 공포책집 때 귀신 탈수고 오면 되겠다 네 그래도 그래도 혜연이가 올 것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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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약간 노래 나올 때 좀 슬펐다 그러니까 라티인데 내가 감동 받았어 그니까 약간 감동스러웠어 엄마 엄마 아니 뽀글머리 못 보는 거예요 이제? 그러니까 정말 으흐흐흐흐흐흐 흐으흐흐흐흐흐흐흐흨 아흐흐흐흑